광주 MBC 5.18 시리즈를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꽤 많이 준비했다면서요? 네, 이번에 8편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기획 타이틀이 광주 그 위대한 연대인데요. 80년 5.18 때 광주 시민들이 보여줬던 연대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그 연대가 발전되고 풀뿌리 연대가 지금 되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주제가 프롤로그, 그 다음에 역사연대 그 4.3이랑 5.18을 학생들이 서로 공부를 하면서 역사를 배워가면서 기억을 연대하는 것 그리고 노동자들의 연대 노동자들이 5.18이 되면 광주를 찾아와서 노동자대회를 여는데 왜 노동자들이 노동자대회를 광주에서 할까? 다른 지역도 많이 있는데 이런 운문점에서 시작된 노동자연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참사 때 세월호 가족들이 항상 5.18이 되면 광주를 찾아와서 5월 어머니랑 함께 하는데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태원 참사를 겪은 유족들이랑 같이 또 광주를 가서 연대를 했던 모습 그리고 국제연대라고 해서 오늘 나가는데요. 이제 광주가 5.18이 되면 광주 인권상이라고 해서 해외에서 국가폭력에 저항했던 그렇죠.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에게 상을 주는데 거기에 왔던 태국의 왕정에 저항했던 자투파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담아서 미얀마 이야기도 좀 담아서 국제연대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여성연대가 있고요. 그 청년연대, 그 80년대, 90년대 청년들이 군부독재에 저항했던 그런 모습들을 지금의 MZ세대들은 어떻게 이어받으려고 하는지 이런 연대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연대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좀 같이 80년 당시에는 내부가 연대해서 군부독재에 저항을 했는데 지금은 내부가 분열이 돼서 오히려 그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이런 모습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보도가 참실하지 않나 굉장히 앞서가는 보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주제가 미래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연대 시리즈가? 네. 주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취재를 하고 기사 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래도 그 전보다 과거 이야기는 많이 다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 미래의 세대를 위한 앞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주제였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왜 5.18이 연대해야 되는지 5.18이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좀 메시지를 던져준 것 같아요. 5.18 잔치해야 돼요. 연대가 내부에서 이 깨진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5.18이 내 것이다. 너희가 뭘 아냐. 약간 이런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5.18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보상 문제부터 이야기가 되면서 좀 스텝이 꼬였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제 발포 명령자랑 책임자를 먼저 처벌을 하고 진상규명을 했다면 그리고 그 뒤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순차적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5.18이 지나고 한참 지난 뒤에 먼저 나온 게 보상 이야기가 나왔고 보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진상규명 이야기는 없애버렸고 그 시간 동안에는 뭐 신본부들이 조작을 해서 없애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그런 문제들이 좀 됐고요. 예전에는 이제 5.18 단체들이 3단체라고 하죠.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보상자회, 공모자회, 유족회 이렇게 3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이제 공법 단체가 되기 위해서 그때는 참 이렇게 으쌰으쌰했다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함께 이렇게 투쟁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그 3단체 안에서도 분열이 좀 있는 의견이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5.18 시리즈 지금 한참 나가고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본인이 말씀해 주세요. 타이틀. 네. 광주 그 위대한 연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8개의 제작물 중에 5개가 오늘까지 나갑니다. 나머지 3개는 항징이 끝나는 27일까지 해가지고 모두 마무리될 계획이고요. 제작물이 좀 독특한 서체를 쓰거든요. 박용준체라고 해서 당시 이제 5.18 때 투사회보를 썼던 박용준이었습니다. 아 그 최고구나. 그 글씨체를 저희가 가지고 와가지고 그 저희 보도호에는 그 글씨체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 글씨체를 전부 다 쓰자 아니다. 그 이름에만 쓰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전부 저희 뭐 좌상단 복대 뭐 이런 저희 이름까지 다 그 글씨체로 하고 있고요. 그 글씨체가 이쁘다는 이야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미가 있네. 앞으로의 우리는 5.18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이 시리즈에서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5.18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게 5.18이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5.18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많이 좀 봐주시고요.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